에게 캐릭이냐 아일런트 계약하네 진짜 치코 치코 자스가 치코 리이트다 맹동나불행이 집으니까 지는거 아냐 근데 육강령 잡으려면 어쩔수 없거든 눈물난다 좋아 아니 아니 아하하하 신난다 죽는거 아님 이거? 죽을거 같은데 아냐 그래도 들어도 잘 나왔어 아하 이렇게 PC한 게임이 또 어딨어 터니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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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ㅋ 아아 어떻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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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사람이 안나오니깐 PC 아닐까 아 음..마뜨려시가 시각장애인의 여자인데 첨탑이 1층부터 부숴버리는 캐릭이 있어서 미시게 맞음 생각해보니 남캐만 강하고 여캐들은 다 약하네 아 왓츠어 어제 TS 됐어 논바이오리 디펙트 오우 네 근데 너무 약해 화염에 걸렸다고 도망쳐 하지만 골드는 챙겨줘 하지만 디펙트는 아이돌인걸 아닌가 남자 아이돌 얼마나 많은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캐릭이 타수 13키키 나 이 타수 줄여주면 진짜 사기일까 왜 타수 안 줄여줘 기호도 그냥 사일런스인데 아니 두장 제거하고 아까 케이스더 싸다 뒤졌는데 하긴 두장 적었으면 타수 세장씩 들고 했겠지 도플갱어 롤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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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만봐야겠다 아이씨 아이 도망다녀야돼 이거 택 쓰레기야 보스만 잘 잡는댕이네 어..댕독임 고게임 탈혈준메 탈혈준메 이방을 총매넣어 훈쳐지켜라 탈혈준메 탈혈준메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아니 후리검 호호호호호호o 아이씨 뭐야 미친 게임 그냥 숨에 쓰는 게 낫나? 잘 모르겠다 복바르기 버리기 좀 넣어줘 작은 상사 먹는 게 나왔나? 엘리트 갈까? 아니 인공물 왜 이렇게 풍년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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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기 오 쉿 깍딜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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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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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엘리트 가고싶다 게노스함 함 뜨자 이렇게 인마 일로와라 탑 탑 탑 탑 탑 탑 탑 탑 탑 샌 Mag 탑 begun 이거 아니군요 센터 불쾌해 개꿀 불쾌랑 약도 공매만 안 되키면 돼 톡 톡 톡 톡 톡톡 톡톡톡톡 톡톡톡톡톡 펑 연금 아 소주 나올 것 같아 안 나오네 소주 터게 드리퍼 어 띡 아니 이런 미친 안돼 에이 이러지마 아 미친 어지러움 두 장 다 뽑히네 진짜 개 도라이게임 진짜 새는 찐따 어디가냐 아 이것들 어떻게 잡음 올 루 어이 뭐야 아 그 왜 그 왜 없어져 급한 일 있어서 먼저 갔나봐 오찔피 왠전 아 이제 환 살 필요 없잖아 공격 카드가 없는데 뭐 땄으냐 모베개 뿌리는 연두색 끈적한 액체는 혹시 와사비 마요 소스인가요? 와사비 으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어 아 미친 쓰레기 아 적당해 아이씨 아이텍에 근데 들어가 없긴 하지 미지겠는데 목도 치워차는 동만있고 만약에 많은가 쌩쌩가득 다음 턴 뭘로 막음? 쌩쌩가득 아니다 연타라서 아니 연타라서 반대로 말했네 얏 쏙쏙 갈팽이 딱 돼 갈팽이 죽일거야 그런데 짜잔 충분합니다 그럴팽이 나가야 돼 간단하지만 어려운 수입 oh 사실 대기쓰레기라서 드로가 쓰레기인 가장 인도 높은 원인은 대기쓰레기이기 때문이다 아 고기 못먹음 그래서 고기 친절하게 먹여주네 아이 안그러셔도 되는데 인사 나 서시서 개빡딜 넣었는데 저걸 아득바득 막내의 개사기캐 개사기캐 개사기캐임님 도와슨 저거 돈 몇이야 저거? 13? 길 살짝 모자라네 달이 삐어서 집을 못 가고 있어요 힘이 아파요 오행시 원면을 주시합시다 흠 흠 흠 미래지 나 넣었어 미래지는 넣을만한데 미래지 않냐 미래지 않냐 흠 잊지 않냐 흠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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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 많이 주는 집인데 추가했으면 어쩌지 이런 느낌. 다음에는 그냥 추가해야겠다. 오늘 왜 이렇게 환자 많이 발생한... 목소리... 그렇군요. 누워서 볼 때 스탠드 하나... 사면 편안해. 꿈에 때면 어떡하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똑또 포션 잘 떴다. 이거는... 보세요. 없어요. 폭주도 불경할라 그랬는데... 폭주도 불경할라 그랬는데... 폭주도 불경할라 그랬는데... 폭주도 불경할라 그랬는데... 호스는... terrorعت까.. 폭주도 불경할라 그랬는데... revelation이 안된... 언급하지 않았고... 이란책을 해reg Timeline lou에 안쓰고... 끝없는 plane에 한번 흘려했더라. 강호할 게 없다. 너무 강한 나머지. 반사가 만나. 백어가 맞나? 님들 뭐가 맞음. 반사는 플러스 두울. 반사는 두 장이고 백어는 한 장인데. 다일런트가 얻어 맞을 듯. 허허. 허허. 하하. 누구 죽여야 됨? 방패 죽이는 게 단가? 상은 귀집비랑. 불쾌로 막을 수 있는데. 방패는 안 되니까 방패 먼저 잡아야겠다. 나 살려. 뭐. 아. 방패 먼저 죽일 거예요. 너를 죽이겠다. 너를 죽이겠다. 방패. 단박시에 다 무릎여 상인. 각불각. 완벽한 논리. 어. 비늘. 약간 필요 없잖아. 에너지 보다. 괴로우가 더. 궁허 닛. 아. 님도 진짜 빡치네. 아. 님도 진짜 빡치네. 아. 유독 써야 되는데. 맨전이 안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나? 아니다. 옥션 저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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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있는거. 도는거야 좀. 아. 위집aría. 위집비. 위집비. 위집이만. 나는 분명. 건의점을. 지나쳤다고 생각했는데 어째서 내 앞에 편의점이 있는거지 스탠드 공격인가 아 복수 때리고 싶었는데 감아야겠다 버젓 0x25 버젓 자 이펙트 타임 엠페로디 됐다 세구만 촉촉해졌다 3000점 안됐네 고기 84힐 펜터 73힐 고기 진짜 좋은거같은 이제 이펙트로 등반이 뭔지 보여주죠 이응이응 애송이 등반이 뭔지 보여주도록 하지 우 Concepts